부산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. 남구 의료기관과 관련해 접촉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병원의 N차 감염으로 남구의 한 대학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학생과 교직원 등 156명을 조사한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연재구 한 요양병원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1명은 백신을 2차까지 맞았지만 마지막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